미치는 줄 알았습니다.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부산 중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1 박재준이라고 합니다. 윈터 때 썼던 강한 교육의 학습법이 마음에 들었고 그게 효과가 있었다 보니까 신청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우선적으로 수학 개념들을 탄탄히 잡을 수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평소에는 영단어를 잘 안 외우게 되는데 여기 오면 매일마다 외우니까 어휘력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국어 두 지문씩 매일마다 푸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다 추천해주고 싶습니다. 당일계기 학습법은 솔직히 하루를 버텨내기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공부하는 의지와 정신력이 있다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좋은 학습법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유지시키게끔 해주신 선생님들께 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일단은 사람이 말을 못한다는 것부터가 말 그대로 미친 짓이었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런 미친 짓이 학습습관이나 공부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됐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.